훔치다가 걸려서 얼마 전에 더 그게 배가 되는 기분 아... 눈물이 났는데 이게 뭐 하는지 시즈자예요 다음 영화는 오히려 좀 웃기고 이렇게 좀 더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었거든요 저는? 스크로브락 스크로브락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네 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고 그 주인공 그 아저씨는 제콜렉 제콜렉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콜렉은 항상 영혼을 저는 영혼을 표준에 씻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스크로브락 곡을 제콜렉이 직접 쓰지 않았을까요? 네 직접 작곡 진짜요? 밴드를 해요 원래 제콜렉 밴드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음악 되게 잘하는 곡 제가 한 번 여기서도 작곡하는 장면이에요 학교에 음악선생님을 왔는데 애들이 기타를 클래식 기타 이런 것들 너무 잘 치고 어떠면 이 콘텐츠를 보셔서 어 얘들이랑 밴드를 하면 되겠다 원래 이제 음악선생님으로 이렇게 대체로웠는데 애들이랑 밴드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영화에서 참 네 보면서 얘기해요 이건 일단 확인을 제가 더 해보고 잭 블랙의 곡인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킹이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진짜 잘하는거죠? 왜 부끄러워? shut the hell up today freddy that's it who can top get outta here stupid ass yes, alysia you're a joke you're the worst teacher that ever had summer that is great I like the delivery because I felt your anger thank you welcome is your help like only what was he관's jeep 여러분 잘 지냈고 싶어요? 네! 넌 바닥을 보셨나, 너의 할아버지 오러지네! 여러분 잘 지냈고 싶어요? 예! 잘했고,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Billie? Billie, 이미 이미 뭔지 말이야. You're Kathy, and I hate you. OK, you see me after class. You. Gordon. No allowance. I didn't get no allowance today so I'm really ticked off. You know what I mean. What else makes you mad, Michelle? Chores. I had to do my chores today so I am really ticked off. What else? Bullies. All you bullies get out of my way because I am really ticked off. So what would you say to a bully? Zach? I don't know. Now come on. If someone was right up in your grill, what would you say? I don't know. If someone was pushing you around, telling you what to do, what would you say? Step off. Step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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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do, what you say I might turn into a robot You might change your mind This game can be real. I don't know. Look, you can't do that. I was hoping that I would take a while I was going to a band band TV He was going to a camp night 저라도 놀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영원히 얼굴이 가나와 진짜 미성공원은 불쾌했을 때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게 제일 여기까지인가요? 현실적이잖아요 저는 밴드 해본 적이 없는데 노동 작가님은 밴드를 만들고 저도 고등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동아리 축제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교실에 있는 책상을 다 밀어넣고 한 교실당 하나씩은 각자 주제에 맞게 동아리마다 쓸 수 있게 했었는데 저희는 밴드를 해갖고 스탠딩 콘서트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죠 펑크도 하고 표정도 저렇게 하고 진짜 책상 벗어 차고 저랑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본인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되돌려주는 부끄럽진 않았지만 재밌게 놀았습니다 사실은 웃기게 표현했지만 제일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쓰잖아요 곡 쓸 수 있잖아요 기타 치느면서 그리고 막 저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통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그리면서 리듬에서 절어요 근데 그게 딱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제풀이 노래를 잘해요 사실 되게 잘해요 웃기게 하면서도 잘해요 약간 특이한 탈런트입니다 실제로 밴드를 하고 있다는 거 같아요 저는 이 친구 이 친구 기타 레스트인데 쿨한 이 친구 되게 쿨하게 놀아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치다가 나중에 기타를 막 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른이 됐죠 근데 이제 기타를 훔치다가 걸려서 얼마 전에 뉴스를 한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아 실제로? 아 여하튼 뭐 제일 작곡하는 데 제일 어떤 오바도 없고 밴드니까 잼도 가능하고 바로 그냥 재밌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고등학교 밴드도 그렇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어떤 제 이제 마지막으로 뽑은 영화는 대망의 원스인데 이 형 다 보셨죠? 네 원스 근데 사용할 필요 없죠 네네 저는 지금 청소기 빼고 나서 또 귀여워요 저는 좋아요 너무 일반적인 그런 악기가 이렇게 선정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더블링인가? 몇땅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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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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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긴장만인데 재미있어서 넣었어요 비발비 노래인가요? 비발비 낫단 같은 노래 이건 좀 하죠? 들으시면 아시나요? 전 알았지 대사를 맡기기 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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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unuz 하하하하 하 forehead 근데 지금 그랜드 피아노 치고 있는데 온라인트 피아노 조용한거죠? 아 그래요? 이게 이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가 봤은 영화 음전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 장면인 줄은 웃겼어요 저도 모르잖아요 클래식이 잘 모르니까 이 장면인 줄은 건가요? 이 장면을 쓰는 거예요 매우 좀 웃기더라고요 한낮 길거리 늦으신 건가요? 클래식을 배우는 얘기 갭이 좀 웃겼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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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도 거의 못하네요 여기도 할 말이 있으시잖아요 C라고 하니까 아 그 장면은? 그냥 보면 안해봐 듣고 애착 들으니까 클래식으로 그거 말고도 이거는 사실 연주를 해봤는데 C키가 아니에요 아 제가 이거 보면서 해봤거든요? 네 저도 C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면서 그냥 편곡을 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까 편곡하면서 B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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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영화하면서 B가 정확하진 않아요 조금 틀어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영화하면서 녹음하면서 다운된 건지 아니면 B킹인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포지션은 C인데 C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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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반 치는 것도 C가 차이 안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렇게 영화 촬영을 한 다음에 후시하면서 아 너무 높은데 좀 광키만 낮추고 녹음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틀어지잖아요 필름에 맞추다 보면 어느정도 그르면서 다운됐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도 반 키가 그럼 너무 좀 시간봐 말이 안되나 안 넘겨주시니까? 그럼 비플레이시여야지 지금 B키였어요 제가 되게 미치는데 어 뭐야? B킹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곡은 너무 높은데 이 곡은 너무 높은데 이 곡은 너무 높은데 이 곡은 너무 높은데 그리고 전형적인 휴파트죠? 육도로 가는 육도가 있는거 그리고 이 곡은 이 곡은 그리고 이 곡은 그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 곡은 반응시잖아요 네 진짜 리얼리 이 곡은 이 곡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ake this sinking boat and point it home We've still got time Raise your hopeful voice You had the choice You've made it now Falling slowly Eyes that know me And I can't go back Moods that take me And erase me I'm done paint in love I'm done paint in love 저 이거 편집하면서 다시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장면이 너무 이상적인 장면이었죠 다시 보는데도 다시 봐도 명장면이 명장면이 2010년대였나요? 10년대 영화사의 기나물 농장면이 아닌가 사실 제일 현실적이잖아요 중간에 코러스 들어오는 거나 한번 코드 얘기해주고 같이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표현을 오버하지 않고 적절해 정말 현실적으로 풀면서 옛날 생각 옛날 생각 옛날 생각 옛날 생각 아니 편집할 때 모르겠어요 그게 참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이 처음에 맞춰보면서 중간에 코러스 넣잖아요 실제로 저희도 항상 노래하는 친구들 그냥 바로 코러스부터 느끼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충 라인을 그려서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또 일반 분들 보시는 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런 걸 맞춰가면서 이렇게 잼을 하고 나면 그때의 감정들의 사랑에 피어나는 감정이랑 비슷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표현을 너무 잘하는 영화가 아닌가 원래 음악을 만드는 거 자체는 다 되게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남녀간의 사랑과도 그렇죠 같이 지금 이렇게 영상화되니 더 그게 배가 되는 기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코드 진행이랑 코드 쓰는 거거든요 보면 진짜 쉬운 코드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되게 심플하고 꼬는 코드가 하나도 없고 세븐웜 이런 것도 안 쓰잖아요 거의 진짜 딱 트라이톤으로 아까 좋아하시는 부분 딱 고기만 하나 텐션이고 텐션이고 그 부분에 저는 되게 심플하고 중 4도 감성주의자 시절에 감성 파괴를 계속 여하튼 이렇게 쉬운 코드와 쉬운 멜로디로도 좋은 곡이 사실은 나온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효과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재밌고 좋지만 또 이렇게 순수하게 감성으로만 음악 코드와 곡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게 다가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원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나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만든 다른 영화 아까 봤던 비긴 어게인이나 뭐 원수만큼의 어떤 진한 감동을 주지 못했던 어떤 느낌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도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예전에 서툴고 좀 서툴고 러프하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음악이 더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와닿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밴드들은 특히 그런 게 1집이 제일 명반이죠 연주도 서툴고 이렇지만 그 감성만큼은 이길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서퍼모어징크스 2집부터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하튼 이런 건 좀 있는 거 같은데 처음에 영화도 그런 느낌 아니었나 원수도 뭐 기승전 원수예요 사실 제가 이거 부성의 제가 보면서 원수에 반해버려서 다시 기승전 원수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원수는 이 곡 쓰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되게 현실적인데 그의 반면에 마지막 결론은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봤어요 이 영화는 어떤 결론인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 원래 사실은 애엄마고 전남편이 있는데 별거 상태였는데 전남편과 다시 합치기로 하면서 이 남자가 포기를 하면서 피아노를 선물해주고 떠나요 근데 이게 되게 아름답게 그렸어요 이게 뭐하는지 시즈자예요 이렇게 영화 또 잘 본 거 같고요 이렇게 한 것도 재밌네요 네 그래서 또 영화 얘기하면서 재밌는 시간 가졌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또 좀 재밌는 코너로 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카테고리가 어떤 거예요? 글쎄요 뭐 Q&A가 없긴 한데 Q&A 하나 붙여놓고 그냥 Q&A를 넣어버릴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특별편에서 뭐 카테고라이즈를 하나 조금 이런 다양화 할 때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우린 저기 죽어있는 PD님을게요 그럼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추억 every we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